네,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경주 36.9, 영덕 34.5, 포항 30.2, 울진 28.6도를 기록했고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경주 34, 포항 3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6월부터 지난 4일까지 열사병 환자 35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9건보다 3.8배 증가한 것으로 발병 시간대는 낮 12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15명으로 가장 많고 오전 6시에서 12시가 12명, 그리고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가 8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도소방본부는 낮에 농촌 지역을 돌며 순찰을 강화하고 무더위 심터를 방문해 무리하게 일하지 말 것을 당부기로 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동해안 해수욕장은 피서인파로 붐비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수입은 예전같지 않다고 합니다. 올해 피서지 경기를 이규설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설레임과 두근거림이 가득한 여름바다. 바나나보트는 시원하게 바다를 가르고 젊은이들은 일렁이는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 올해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해수욕장은 여름 내내 붐볐습니다. 홍항 월포해수욕장의 경우 8월 1일 토요일 12만 명, 8월 2일 일요일에는 하루 동안 17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피서객은 크게 늘었지만 상인들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특히 바나나보트 가게는 올여름 재미를 톡톡히 봤습니다. 올해는 날씨도 좋고 비도 안 오고 해서 작년보다 손님이 1.5배 정도 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음식을 집에서 준비해오는 알뜰피서 문화가 정착되면서 해수욕장 주변 다른 가게들은 별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14일 대체휴일과 15일 광복절로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남아있어서 여름이 끝날 때까지 피서객들이 해수욕장으로 모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여름 한철 벌어 1년 먹고 산다던 해수욕장 상인들의 이야기는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섭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내일부터 2박 3일간 독도탐방 행사를 진행합니다. 탐방에는 도내교사, 교직원 등 65명이 독도박물관 견학구와 울릉도 독도자연생태 탐방 등에 나서며 일본의 역사 왜곡을 항의하는 규탄 대회도 엽니다. 이 행사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에 대처하고 독도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영덕에 1천억 원을 투자해 삼성전자 연수원 겸 힐링단지를 내년 말 완공해 오는 2017년 초 개원합니다. 경상북도와 영덕군 삼성전자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연수용 콘도미니엄과 힐링센터를 지어 연간 2만 명 이상의 삼성 임직원과 가족들이 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포안시는 이달부터 관내 콜택시 1,400여 대 안심귀가 서비스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안시는 안심귀가 서비스로 밤늦게 택시를 이용하는 학생이나 여성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분실물 찾기에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는 앱을 설치한 이용자가 택시에 부착된 스티커에 스마트폰을 대면 차량 번호와 승차 시간 등이 가족 등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불법 어업으로 인해 어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최대 2년간 어업 허가가 제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현행 최대 1년인 어업 허가 제한 기간이 앞으로는 최대 2년으로 늘어나 처벌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획물의 혼액을 막기 위해 혼액저감장치를 부착해 주옵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동아시안컵 일정으로 휴식기를 가진 포항스틸러스가 약속했던 가평에서 팀을 정비하고 재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포항스틸러스는 지난달 29일부터 경기도 가평에서 팀의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전술훈련을 집중 실시했고 지난 7일 포항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K리그 클래식 5위, FA컵 탈락 등 올 시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포항은 오는 12일 인천 원장에 이어 16일 전북과 홈경기에 반드시 승리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획득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내외국인 4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지역관광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조사 결과 경주 여행 불편사항은 내국인의 경우 대중교통이 15%로 가장 높고 외국인은 언어소통이 51.6%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방문지는 내국인은 동군구와 월지가 21.5%, 외국인은 불국사가 65%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주관광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으며 여행 형태와 만족도 등에 대해 관광지에서 면접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포항시 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대명과 화일상기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15년 노사문화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기업은 노사 합의를 통해 사조 2교대를 도입하고 숙련공구와 신입사원을 1대1로 맺어주는 브라더 제도와 전직원 간담회 등 다양한 노사 상생 제도를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노사문화우수기업은 전국에서 모두 59개사가 선정됐는데 선정기업에는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와 세무조사 1년 유예, 은행대출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농산물 수입이 늘면서 외래 병해충의 유입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 2분기 수입된 농축산물 107만 6천여 건을 검역한 결과 2,600여 건에서 370여 종의 병해충이 검출됐고 이 가운데 농업과 자연환경에 치명적인 1,590여 건에 대해 소독이나 폐기 반송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폐기 반송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7%나 높아진 것으로 남아공산 화해류와 태국산 과체류, 중국산 묘목류 등의 수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검역본부는 동일 국가의 품목에서 병해충이 반복적으로 검출되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방폐물 품질 보증 시스템에 대한 품질 진단 희망업체를 모집합니다. 대상 품목은 방폐물 처분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적용되는 기자재와 용역 등이며 신청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품질 진단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품질 보증실로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청 공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유치원 교통안전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 전문 지식과 학습 방법 등을 교육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과 23개 지역 교육청은 포항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방법과 교통환경과 교통사고 현황 등을 교육합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